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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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없지는 않은데 혼자 놀이를 하고 있구나. 친구가 없지는 않아. 근데 내가 그들과 막 어울려서 유머스럽게 살아가진 않아. 맞아요.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초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걱정하고 궁금한 건 내 인생, 내 직장, 내 직업. 내가 선택을 잘했는지. 이거 갖고 내가 그래도 사람이 노력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게 뭐 큰 자리가 아니어도. 그렇죠. 원래는 본인 같은 경우가 공부를 조금 더해서 조금 더해서 뭐 의사가 되든 아니면 뭘 하든 뭐 게이머가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든 뭔가 내가 머리를 쓰고 살아가야 돼. 그래요? 응. 몸으로는 못 살아요. 내 스스로가 몸으로 움직여서 살 수 있진 않아. 그럼 되게 고대. 금전도 모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도 초계라는 게 있다. 초계라는 건 뭐라고 설명해야 돼. 내 아내 속에.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뭐 그런 게 있잖아. 네. 그건 이제 본인들이 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네. 어. 내가 열심히 살면 되잖아. 그렇지. 그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오길 바래. 아. 내가 아무리 좋은 재주를 갖고 있어도 누군가가 그 좋은 재주를 인정해 줘야지. 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리고 머리를 어차피 머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 머리가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어요. 저요? 아 그렇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사회의 경험 속에서 조금 떨어져. 어떤 경험. 그러면 본인이 내가 서른 초반 중반이나 돼야지만 내 자리에 구축이 돼. 아. 지금부터 내가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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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네. 내가 젊은 일기에 나올 수 있는 어떤 패기와 열정. 네. 그건 거고. 지금 놀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가 직업을 바꿀 것도 아니잖아. 그래요? 어? 바꾸려고. 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지금 제가 다니는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동떨어져? 네. 왜냐면 지금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인정은 못해.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 준비를 하고 저 이번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갖고 이번 달 당장 저 바꿀 건데요. 이건 안 된다고. 네. 왜냐면 우리 자선도 우리 자선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있어서 본인이 돈을 벌어야 돼. 맞아요. 내 생활. 네. 그러기 때문에 당장 때려치지 못해. 근데 이거랑은 나랑은 조금 뭔지 모르게 사람을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네. 맞아요. 본인이 영업 좀 못해요. 네. 뭐 판매 좀 못해요. 어? 그러면 내가 머리를 써서 갈 수 있는 걸로 개발자가 되든 지금 개발자예요. 어. 개발자가 되든 아니면 내가 그걸 갖고 움직이든 그러고 가야 되는 거야. 영업사원 안 됩니다. 제가 사람 만나는 거 그게 좀 못 팔아먹어. 이런 거 그래요? 어. 그리고 여러 사람과 내가 팀을 꾸려서 막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질 못해. 누군가 항상 위에 있어서 나를 좀 눌러주면 내가 밑에 그늘에서 살아가야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월등하게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네. 금전도 따라붙지 않고 사람도 따라붙지가 않아. 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너만 해서 나와야 된다고. 본인만의. 네. 어. 자. 머리 좋아요. 그 머리를 아까도 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가 내 걸 써먹어 줘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첫 번째 직장으로 옮기고 안 옮기고도 중요하지만 네. 내 이미지 어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칭찬받는 거. 지금의 본인의 나이에서 배워야 될 건 그건 거 같아. 이름은 뭔 얘기하고 자꾸 이제 본인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네. 어. 그래야 내가 인정을 받으면 내 자리라는 걸 구축하고 들어가. 아. 본인이 막 뭐 뭐 유튜버로 다 된다 뭐가 된다 뭐 그러질 않아. 안 돼. 그러니 내가 가는 거에서 판매직 아니죠. 네. 그러면 아까도 했지.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의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법사가 됐든 뭐 뭐가 됐든 됐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지금 공부해서 하다 볼 때 뭐 공무원이 되나 뭐 뭐가 되나 못해. 네. 솔직히 못해. 그러면 있는 걸 갖고 나라는 사람이 인정을 받아서 아. 난 뭔가 연구하고 뭐 프로그램이 됐든 뭔가 개발이 됐든 뭔가 됐든 IT가 됐든 뭔가 그걸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를 내 머리를 다 쓰라는 거야. 거기에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면 돼. 아. 넌 그게 제 사이다. 응? 어설프게 때려치면 안 돼요. 지금 간당간당해. 맞아요. 간당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간당간당해 지금. 네. 솔직히 근데 간당간당은 한데 준비해 놓은 건 없다. 맞아요.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준비해 놓은 게 없어서 못 그만두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뭔가 생각 속에서 준비해 놓은 게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해도 그래 한번 해봐라. 어차피 뭐 이 나이인데 이러겠는데. 네. 이게 나랑 안 맞나? 내 옷이 아닌가? 자꾸 눌리니까. 네. 맞아요. 자꾸 눌리니까 사람들한테. 본인이 도망가려는 거야. 맞아요. 근데 어느 걸 간들. 근데 저랑 이거랑 적성이 맞나? 어. 사람만 너 편으로 만든다며. 아. 사람만. 우리 편. 우리 뭐라고 생각. 우리 자손의 편만 만들면. 본인의 편만 만들면 내가 이게 재미있어져. 근데 지금은 아직 내가 인정도 못 받았어. 지금 내가 칭찬도 못 받았어. 그런 일은 해야 되고 아침에 출근은 해야 되고 저녁에 퇴근해야 되네. 이게 내가 왜 일을 하지? 근데 지금 준비해 놓은 것도 없어. 뭘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제가 시험을 보려고요. 제가 스카웃 됐는데요. 제가 옛날에 이거를 했었는데요. 다시 전공을 살려보려고요. 뭐가 없다고 지금. 맞아요. 어? 네. 잘못될라니까 유혹이 오는 거다. 인생 꼬일라니까 네 선택이 자꾸 자꾸 하지마 하지마 이러는 거다. 꼭꼬치 다니세요. 뭐예요? 직업이. 내가 말한 것 중에 나왔어? 네. 개발해? 네. 프로그램 같은 거? 그건 아니고 로봇 제작 하드웨어. IT 같은 거에요? 네. 자리 구축해라. 인정을 받으려고 해. 지금은 인정을 받으려고. 아 재미없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래도 내 위에 간 사람이. 어쨌든 나보다도 뭐 경력이 더 많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갔나. 그럼 내가 그걸 못 따라가더라도 이건 따라갈 수 있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이게 제일 걱정인 거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두면 모이 먹고 살아. 그럼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직업과 맞을까? 실증을 자주 느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지금 인정을 받아야 되는 만큼. 괜찮아. 나 직장 받고 싶고. 나 이거 포기해야 되나? 나 이거 이 길 아닌가? 이 고비에 서 있어 지금. 맞아요. 부끄러운 일 아니야. 무당 앞에서. 아 그럼 제가 조금 더 인간관계. 대인관계. 그리고 내가 뭔가 멘토라는 게 있잖아. 그 사람을 놔두고 내가 그걸 따라가려고 애쓰다보면 너도 모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 너도 모르게 재미있어 질 수 있단 말이야. 네. 자꾸 혼자 놀이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성격이 그렇다면 재미있어 질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재미있어 질려고 하고. 뭔가 내가 여길 들어왔지만 내 옷이 아닌데 그럼 내가 뭘 팔아먹어. 난 영업사업인데 사람이 싫어서 못하는데. 그렇다 나 지금 공부해? 아 나 공부도 지금 못하겠는데. 안 좋아지려고 자꾸 그 길을 가려고 운이 들어왔을 때 운을 잡아먹은 거야 지금. 그러니 툭 털고. 회사가 이제 다니다 보면 뭐 조금 더 좋은 회사. 이제 내가 배울 회사. 이제 그렇게는 움직일 수 있는 운이 있어. 근데 무턱대고 지금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선이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고. 근데 남들도 다 똑같고. 나도 이 직업에 옷을 입고 있지만. 좋아서 뭐 안양 좋아서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얼마나 힘들겠니. 그렇지. 근데 이것도 못하려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지금 이것도 못하려면. 나중에 내가 높은 사람 칭찬받고 돈도 벌고 싶고. 그럼 감당해야 될 게 더 많은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봐. 그냥 실 없는 사람, 존재성 없는 사람을 살아가려고 내가 이러는 건지. 그리고 누가 나가라고 재촉하지 않았어? 맞아. 응? 더 서글서글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도 경력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존경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부터 좋은 모습으로 변해야지. 아직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아직 해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이동해 보려고요. 라는 터무니없는. 그걸로 본인의 운을 자꾸 깎아먹는. 백수가 달라고. 아니면 오시게. 계속 자리를 옮기려고. 애쓰시는 것 같길래. 멈추셨으면 좋겠어. 저는 30대까지 좀 하고 싶은 걸 많이 해보자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러게 운이 날아가요. 논을고 싶은 건 싫은 날. 치밀히 하고 싶은 건 싫은 날. 이거 경험도 해보고 정한 경험도 해보고 나중에 내 경력상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 그냥 한 우물만 봐라. 그게 본인의 운세예요. 그게 본인의 팔자예요. 그 팔자를 뒤집어 먹으려고 자꾸 안 좋게 가려고. 자꾸 생각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나를 유혹하고 지금 흔들고 있잖아.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것도 해보고 싶고. 30대 가서 자리를 잡으면 좋은데. 그래도 되지. 근데 그게 몸에 습이 되면 30대 가서 내가 마음 먹었다고 자리가 있을까. 기다려주라 무니? 아니요. 그쵸? 근데 어디가 못났어? 하나도 안 못났어. 근데 시간이 나는 걸. 너무. 그냥 보내려고. 다 세상 사람들 본인이 30대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렇게 풀리지 않아. 마음 먹은 대로. 괜히 남들도 못 들어가고 싶은. 뭐 그렇게 엄청난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들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얼마나 능력자야. 그치? 그 능력을 때가 되고 시가 돼서 그때부터 스타트하면 되지. 글쎄.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게 맞는 거야 무당이. 아니 좋은 거 보다 안 좋은 게 더 진짜다. 그러니 좀 멈추시고. 휴가를라도 내가 내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다독이면서. 어? 계획 있게. 그리고 내가 지금 한 정군과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 맞아. 거기에 내 운빨은 내가. 내가 사람으로 개척을 해서. 인간관계도 뭐가 됐든가 내가 어떤 열심히 일하는 거 자꾸 떠. 자꾸 떠. 일하는데. 내. 마음 잡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백수되고 싶지 않은 거야. 어? 왜 그런 길 위에 내가 안 좋은 발자를 가려고 그 유혹에 그 바람에. 그 향기를 내가 맡고 있니. 그때 왔다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아. 나중에 내 자리에 있을 때 거기서 내가 놀러다니면 되고. 이 일 저 일 안 하면 어떠니. 그건 경험이 아니야. 이 일 대보고 저를 대보고 해봐야 돼. 경험이 아니야 그건. 경험은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지키면서 거기서 노력을 하면서 거기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그게 경험인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몸에 무신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 지금 이거 해보고 싶고 저거 해보고 싶고 별의별 이게 오르락내리락인데 안정을 취하세요. 네. 정말로 내 팔자 아닌 거 자꾸 그걸 남의 옷이 이 옷이 지금 내 옷인데 자꾸 내 옷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 옷을 입으려고 하니 해서. 네. 휴일날 치배를 가지세요. 안 피곤하잖아 아직. 이 나이 정도면 뭐 밤새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생기를 조금 스스로가 벗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파고들으세요. 정말 내 말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다. 갈 길이 너가 나중에는 후회할 거야. 그리고 그 시간이 아깝다 생각할 거야. 그래놓고 나서 거기 가서 다시 싸울라니. 뭔가 내가 밀리는 거 같고. 그 시간이 보니 진짜 3년이라는 게 너무 아까울 거 같아서. 잠시. 뭐 3개월 6개월 좀 머리도 뭐 돌리고 뭐 3개월 정도 쉬고 뭐 이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러셨다는 게 안 없지만. 네. 다른 일로 돌파할 수 있는 기운의 그 발전은 아닙니다. 그래 지금 있는 거 같고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직업 말고는. 그렇지. 지금 결혼할 것도 아니고. 지금 딱히 뭐 여자 때문에 못 산다 산다 또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내가 내 모습을 어떻게 살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예술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춤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정적인 거라든가. 본인 건 취미로 가지라고. 콘서트 가면 되잖아. 그쵸? 네. 답답하면 산 보러 가면 되잖아. 네. 뭐 뭐 하면 내가 기타 배우면 되잖아. 네. 그렇게 취미로 움직이세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좋은 마음은 났는데. 본인 인생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쭉 가라는 말씀. 난 후회하지는 않을 거 같아. 아 그래요? 진짜로. 저 마음 잡았어요 하고 다시 점집을 들어와. 우리 집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이야. 알아서 어릴 거다. swings 소리 Azure의 Startup. 아ähr و. 어휴.